2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아 이따가 지금 와야라네 이거. 아 정말 실장난다 진짜. 누구시에요? 나야 이사람아. 누구긴 누구야 부회장이지. 아 더워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아 이따가 좀 그만 좀 내리라. 아 이 사람아. 아 뭐 그렇게 두드려. 그냥 오면 되지. 안 두드리면 누군지 모르니까 세게 세게 두드려야지. 뭐 누군지 몰라. 아이고. 야 태규야 앉아라 앉아라. 아이고 있는 사람이 더워요 아주 그냥. 뭐가 있는 사람이 더해? 어떻게 해요?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하도 안 더워. 더 덥지. 아 정말 실기만 해보라. 어? 야 태규야. 거기서 친구 왔지? 이거 저기 우리 딸내미한테 이거 가져오느라. 아주 그냥 노발대발 아주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거 또 겨우 가져왔어. 뭐야 이거 뭐 뭐라 지켜있나 이거. 모르겠어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이쁘장하게 생겼네. 이걸 맨날 붙여놓고 맨날 봐요. 아 그래 이거 유명한 사람인가 보네. 아니 뭐 연예인이겠지 연예인이. 아니 그 태규야. 어 지금 내가 좀 급하거든. 왜 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인 이유가 뭐냐. 밀. 아이고 야 이 사람아. 우리가 이제 그 유쿠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아유 안 남았지. 어? 우리가 그 옥션이잖아. 막바지잖아. 이들 데뷔해서 우리는 유쿠션 가기 전에. 네. 잔치를 벌일 생각이야. 아 이 사람아 지금 시국인 시국인데 어떻게 잔치를 벌여. 뭔 시국이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밀. 아니 그냥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온택트 시대인 거야. 온택트가 뭐야? 온택트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람을 다 만난 분이야. 역시 배운 사람은 다르단 말이야.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본 거야.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니까. 요즘에 온라인으로 컴퓨터에 켜놓고 막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이러는 거야. 그쵸 우리도 하는 거 그거잖아. 그래. 우리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초대장을 하게 만들자고. 야 이 사람아. 초대장 만들어 또 갖다 주려고 하면 사람 만나면 안 된다니까. 요즘에 온라인 시대라 있잖아. 온라인으로 턱 풀어 보면 되는 거야. 이 컴퓨터로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 전자메일로 보낸다고? 그래. 전자 편지로? 그래. 그럼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고. 내가 그 민수한테 다 그 배워놨거든. 야 이래가지고 나 불렀구만. 그래.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 아 찍찍찍찍찍찍. 여기 저 주장말이 있다. 마하우시라 해서 찌락한 거가. 그런 거가. 아 다만 재밌네 재밌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자 이거 배웠는데 내가. 자 보자. 여기에 내가 보니까 그 뭐고 그. 이 뭐가 이렇게 많아졌어. 어 뭐였더라 이거. 이거 어디. 물어봐봐 누구한테. 어 어 어. 아니 너네 헤너브 좀 줘봐라. 네? 내가 지금 헤너브 충전 중이라갖고. 네. 민수한테 배웠었는데 이거. 맨날 배우면은. 가르쳐줄 때 하도 짜증내면서 가르치니까. 이거를 기억이 나나. 혼나면서. 어 어 어 민수야. 어. 아니 그 네 초대장 만드는 방법 내가 알려줬잖아. 어. 그 그 파워포인트에. 어 그래 그래. 아 그거 맞아. 어. 어 근데. 아 이거구나. 어. 야 택재야. 니 여기 그 파워포인트에 있나? 파워. 찾아봐 찾아봐. 어. 이거 우지하는거야. 아시 다 못하겠어. 어휴 뭐 못찾게. 아니 눈알 빠지겄어 이거. 아 잠깐만. 아 이 그림이. 그림이 이래 신겟다. 어 니 한번 봐봐라. 그림이 여기에. 뭐 이래 신겟네. 이. 그냥 찾아봐 찾아봐. 그림이 똑같네 여기 있는게. 어 민수 끊어. 똑같네 요거네. 요거네. 어 요거 요거 맞다 맞다 맞다. 자 여기에다가. 열어봐 열어봐. 자 이거 보자. 여기. 또 뭐를 해야되는거야 이거. 아 이거 저 기억이 날랑말랑하네 이거. 기억이. 기억이 여기 있잖아. 기억. 진짜 환장하겠네 씨. 기억. 물 한잔 먹고 올게 씨.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얘들아. 이게. 아 이 놈아 죽고 자고 씨. 아 다 다 다 다. 랭수도 없고 어떻게 또 물도 뜨거운 물밖에 없어. 열정 있어야지. 차가운 물은 일정식이 부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아 저기 대규야. 일단 그러면은. 어. 우리가 사진을 먼저 찾아보자. 어? 아니 사진은 많지. 그러면 사진 한번 찾아봐. 어. 사진 한번 찾고. 그거 나눠야 해보자. 어? 사진. 아니 근데. 그냥. 이게 사진이 아무거나 막혀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찍은 거를 써볼까 한번. 우리가 찍은 사진 한번 쓸까. 우리 저기. 등산하면서 찍었었던 거. 풍경도 이쁘고. 우리도 이쁘게 나온 거. 그걸로 하면 되지. 아니 근데 그거는. 이거 완전히 전문가가 찍은 건 다른 거거든. 어. 전문가가 찍은 거를 써야 될 거 같은데. 전문가가 찍은 사진이 그렇게 어딨나. 찾아봐. 찾아봐.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저장만 하면 되는데. 아 이거 왜 안 돼 이게? 왜 이게 안 돼? 아 그 저장은. 어. 오른쪽 클릭하면 돼. 아 여기 지금 오른쪽 클릭이 금지가 되어 있다고 계속 이게. 이게. 뭐가 뜨는구만 이거. 뭐야 이게 왜 금지야. 이거 휴대폰으로 찍으면 안 되는 거야 뭐야. 어 왜 금지야. 어. 아이씨. 어 왜 이 시장이 위는 거야. 아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해. 왜 금지 여기까지 금지면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어. 아 이거 그거네. 어. 이거 뭐 시기 이거 막아 놓은 거네. 어. 무슨 이걸 왜 막아놔 왜. 아니 그 요즘에. 그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어. 완전 그 엄격하게 시장이 바꿨다고. 어. 그런 거 같은데. 어. 그러면은. 아 이거 사진 좋았는데 그럼 이제 뭘 써. 아. 아니 그러면은 그 뭐 뭐. 쓸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한번 찾아 봐야 될 거 같은데. 어. 그럼 또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 그렇지. 요즘에는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그 심해. 어. 아이고 나 이거 또 진짜. 아 열받네 이거. 열받으면 지금 단백질 다 녹아요. 아이고. 빨리 찾아봐. 빨리. 아이씨. 아이씨. 열정 가지고 찾아봐. 그 불평 분만 하지 말고. 열정으로 언제 찾아봐. 아이씨. 극징징이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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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 이거를. 아이씨. 이거 어차. 어차이라는 거고. 어? 아이씨. 어떻게 사람이 일만 해. 저기 수업 시간도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거지. 아이씨. 아니 일해서 요즘에 문제라는 거야. 끈기가 있어야지 끈기가. 사람이. 아이고 머리를 좀 시킨다는데 뭐 저기 그렇게 해. 아 됐어. 나는 저기. 야 이런 거 하려니까 저기 저기. 영남의 강 하세요 그런 거. 아이고. 정말 일정이 이만이 없애가지고. 아이고 열정 있어 열정 있어. 지금 아주 그냥. 빨개 빨개 아주 그냥. 정말로 씨. 못 먹어도 거 나 자식아. 이 말 안 될 놈이야 안 될 놈이다. 아. 아따 마 이거 뭐. 마음에 들면은 뭐 쓸 수가 없고 어? 마음은 뭐 쓸 수 있는 거면 마음에 안 들고 죽겠다 죽겠어 이거. 어? 와이라네 이거. 그러니까 그냥. 저 이거 하고 그냥 나처럼 그냥. 뭘 시켜. 뭘 시켜. 뭐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해. 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포기는 배추 씹을 때라는 말이야. 아이고. 니가 이걸 내면 나는 요거로 받아쳐야겠다. 잠깐. 이야. 이거 뭐야. 뭐야 뭐가 또. 공공놀이. 공공놀이가 뭐야. 야. 야 내가 옥채낭을 찾아냈다. 어? 아니 뭔지 엄청난 게 뭔지 알려줘야지. 빨리 메모해내겠어. 공공놀이가 뭐 있네. 이것도 자기 혼자 좋은 거 하고 있구만 나도 알려줘야지. 잊어봐 잊어봐. 내가 지금 전의 좀 하자. 야 이거. 회장이 이거 적는 거 보면 이거 기가 막힌 건데 뭐야 이게. 어? 야. 이것만 있으면 된다. 어? 이것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다 된 거야. 다 됐어? 어. 됐어. 이게 됐어. 아유. 그만 좀 해라 이마. 백주야. 어? 어? 이게 백만 원짜리 술집이야. 어? 이게 백만 원짜리가 1억짜리지 1억짜리. 자. 이거 한 번 봐봐라. 어? 공공놀이. 어찌? 공공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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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있으면 백만 원짜리 다 보낸 거야. 에이. 무슨. 무슨. 이 집게임도 안고 어떻게 백만 원짜리있는. 아? 진짜라니까. 어? 아이구. 이거 0 공공놀이 라고 니 빌로 좀 봤나? 못들어봤지. 못들어봤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줄게. 어. 공공놀이가 뭐. 아유. 참아 참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률의 유형 마크를 붙였고 개방한 공공 저장물 정보 통합 제공 CBC입니다. 엄청난거지. 첫 번째 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것도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한 것도 있고 첫 번째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변경이 불가능하고 네 번째 유형은 상업적으로 이용도 안되고 변경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가 어쨌든 4가지 유형 중에서 니가 맘에 드는거 아무거나 골라 써으면 된다. 아무거나 골라 써으면 된다고? 그래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 무료하고 무료야. 에이 세상에 무료가 어디서 공짜해가지고 나중에 뭐 다 청구되고 그런거 아니야? 아니 뭐 이럴 때 공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뭔 그런 소리를 해. 이건 공짜에 믿어도 돼 이건 나라이샤 하는 거야 나라이샤. 그럼 일단 공짜니까 빨리 받아먹어야지. 빨리 받아먹어. 야 근데 이거 쓸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있네. 그게 이런 걸 또 기가 막히게 잘 알려주네. 그래 이거는 잘 들어보니까 이 4가지 유형 제한에 맞게 사용하는데 출처 표시를 무조건 해야 되네. 아 이거는 누가 저기 해줬는지 누가 알려줬는지 누가 쓰게 해줬는지 그래 그거 확실히 도장 찍고 해야지. 그래 너도 바닥에 콘크리트 질 할 때 너도 마지막에 발자국 한개 밟고 오잖아. 야 이 사람아 그게 뭐하러 얘기해. 아니 그런 느낌인거야. 어? 누가 어디서 쓰게 되는지 그건 확실히 얘기해줘야지. 그래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야. 아 그것만 하면 돼? 그래 그리고 나서 공공룰이 홈페이지에서 내가 찾는 자료의 단어만 다 검색해보면은. 어? 여기서 사진부터 동영상, 쇼리까지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구름 사진을 쓰고 싶으면 구름 치면 그것도 나오고. 다 나쁘는 거지. 그럼 우리 아까 그 못 썼던 사진 여기서 다 찾으면 되겠네. 야 한번 찾아보자. 어이? 1보라고? 자 공공 누리. 확대효과. 어이? 응? 아니 내가 가까이 가면 되지. 눈이 이만이 침침하다. 어이? 재현주. 오케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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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자 뗐다 뗐다. 그럼 뜨는 거 누르면 되는 거야 그거? 어 그래 그거 눌러. 응. 야 여기 저기 딱 무료라고 나오네. 그렇지. 야 여러분들. 대문 짱말이 딱 들어가지 마자 대문 딱 입고 해. 대한민국이 만든 공공저작물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렇지. 뭘 돌려준다는 거야? 아니 그 국가기관이나 우리나라가 만든 샷지? 동영상 쇼리 같은 거를 국미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거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럼 이거 알고만 있으면 완전히 그냥 내가 내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거네 그렇지!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네 그렇지! 그럼 네 이미지 골라봐라 그러면 나는 계룡산 계룡산 멋지지 계룡산 기운 받아서 도사님들이 많아요 그렇지, 멋진 곳이잖아 니 개론 샌츠라 니는. 아 배웠는데.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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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눌러. 시프트 시프트 시계 왜 눌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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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난 저기 그냥. 삼각삼할래. 그래 그래 샤각샤 샤각샤 내. 얼굴 삼각형이니까. 삼. 그렇지 삼. 이거는 왜 였어요 삼각산. 자지를. 야 원래 원래 잘 치네 이제. 야 뜬다. 야. 야. 여기 쓸 수 있는 이미지가 엄청나게 많네. 아니 그럼 우리 이제 산을 갈 필요가 없네. 산 가서 사진 찍는 게 여기 다 있는데. 야 야 이거 엄청나게 쉽다 그지. 어휴 여기는 박수 대는 거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그 우리가 그 초내장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네 네. 여기 그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그 1유형. 어. 그리고 2유형만 체크하고 검색하면은. 어. 변경 가능한 이미지만 그래서 착 나오거든. 아. 그거를 써보자. 아까 4가지 유형 중에 나에게 맞는 유형이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것이지 않아. 야. 야. 사진 찍긴 나주면. 얼마나 아름답나.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니는 삼각션으로 했고. 그렇지. 나는 슬 옵션이라 먼저 찾아야겠지. 슬 옵션. 아니 참 악소리나는 사진을 검색하면 또 악소리날 텐데 괜찮아. 뭐 괜찮지 인마. 남자야 남자가. 슬 악.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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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이 아니라 설. 설. 그래 슈얼. 설. 슬. 설. 슬. 알아서 하세요. 아휴. 흥. 야 갓usting야. 예. 니네는 내가 사진 찾고 있을 테니까나 authors ouais? 한번 그 폰트 글씨체 한번 찾아봐라. 응? 글씨체. 이게 안심글꼴이라 강력하는lie. 그 글씨체는 마음대로 막 쓸 수 있거든. 에 мой. 아 그 4개 진.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찾아볼게요. 아 이거 많다 많아 아주 그냥. 여기 딱 보이는 게 많지. 많네. 뭐 뭐 있나? 서울남산채, 제주할라산채, 부산채, 정선아리랑채, 오징어채. 오징어채 맞습니다. 우리 같은 산쟁이한테는 딱 어울리는 글씨도 여기 있네. 그러네. 서울남산채 이거 하나랑. 어. 제주할라산채. 여기 부산채도 있네. 그럼 이거는 우리 회장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뭔 부산을 써? 나는 울산인데. 또 그렇게 들어가? 울산이지. 아이고 알겠어. 그러면 나는 정선아리랑채. 이거 그냥 또 아리랑이 이게 또 우리나라 민족의 얼과 한이 담겨져 있는 아리랑 아니야? 하리랑 하리랑 하라리요. 열정. 아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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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이 있다. 열정. 열정. 시끄러워 죽겠네. 허팝이 살짝 뒤집어지겠어. 뭐야. 허팝이 뒤집어져. 뭐가 밖에 없네. 자 그러면 나는 슬악션을 한번 쳐봐야지. 슬악션. 슬. 아. 션. 안 나오지. 설악산이라 치면. 설악산. 자 보자. 야 여기 뭐 추천 저장물 이런것도 있네. 어? 뭐요 뭐요? 이거 매매 뭐 추천을 해주네. 얘가 또 알아서 추천해줬구만. 그래 이거 추천해주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거든. 응. 한번 보자 여러분. 뭔데 뭔데. 야 이거 보니까. 명승재 100호. 슬악산 울산 바위. 이야 이거 기가 막힌다. 야 어? 야 대주야. 네. 니가 와서 이왕 봐봐라. 어? 슬악산 사진좀 봐봐. 아까 봤어 봤어 아까. 아 좀 보라니까. 아이 나도 바빠. 지금 이제 막 사진 막 두고 막 저 이쁜채도 막 만났는데. 해야 돼. 야 뭐 늦게 항상 시동이 늦게 걸려. 어? 빨리 만들어야 돼 이거 초대장을. 그래 초대장 몇시에 만들자. 아유 말 걸지마요. 지금 아유 저기 헷갈려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 지금. 아유 나 또 이거 이거 보고 또 저기 옥황상재가 이거 또. 아유 또 구름가냐 이거. 아유 또 구름가냐 이거. 아유 나 뭐 쓸데없는 싫어하고 있네 어? 뭐 지금 이거 저기 뭐 택시 이거 그만하고 뭐 전업을 해야되나 이거? 탱단 소리 하지마라 어? 아유 한번 살짝 가보자 보자 보자. 내 거 봐봐. 어? 자 어떤 너 멋지나? 야 그래서 저기 잘했네. 멋지지? 야 이게 사진이 좋아서 그런거야. 만지는 사람이 잘 만든거야. 난 멋진거지. 야 근데 이런 사진 또 어디서 찾았어? 야 이거는 내가 그 사진도 잘 볼 줄 알고. 어. 나 자기도 찍잖아. 어? 근데 이게 다 공공문에서 찾은거야. 어허. 웬지지? 아주 그냥 신통방통하네 그냥. 야 그러면은 이거 그 어디고. 이 그 동영상인지 이거 그 뭐야. 밴드에 올리든가. 카톡에 올리든가 하여쁘자. 어이? 근데. 중강산도 식구경인데 밥부터 좀 먹고 하면 안되나? 뭘 또 배가 고파 또. 아이 그래도 저기. 내 저 영남회장이 가르쳐준거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것도 만들고 또 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은 어. 오늘 내 무회장은 휴고해시니까 내가 뭐 저녁 한 끼 한번 사주지 뭐. 너 뭐 먹을래? 그러면 또 이제 회장님이 사준다고 하니까 또 이제 기가맥힌거 먹어야 되는데 여기 좀 날도 더운데 좀 시원한겁니다. 시원한거? 시원한거? 아 시원한거 먹어야지. 그러면은 백숙이지. 아이씨. 까지 마가지고 백숙. 백숙이야. 백숙 국물 시원하잖아. 맨날 백숙 백그릇 먹어 이거 진짜. 백숙 먹어도 안질려 임마. 딴거 먹어 딴거. 안돼 백숙 무조건 먹어. 백숙 먹어 백숙 먹어. 아 나 맘제 뱅면먹을래. 백숙 아 난 백숙 백숙 시켜놨까. 아이씨. 가르네. 예약해놨어. 빨리 와. 아이씨. 내가 탁 떼겄어 탁. 깨끗이 오가. 계룡샷. 좋은게 재밌는 것도 많고 좋은걸 사지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 에? 요것이 뭐야? 왜? 쇼모양이 이게 뭐야? 탁해가지고 아니 태권도는 멋지게 줄도있게 쳐! 쳐! 이렇게 해야지! 아니 지금 영상 보고 내가 지금 따라 그거는 치권이잖아! 이게 뭐 치권! 태권도 저기 품새 사장에 보면 딱 재미막기인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답답하다 답답해. 어떻게 좀 나 그래도 품 좀 나니까 나 좀 인조론 선수 같지 않아? 무슨 인조론이야? 태권도 하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나와? 아이고 그래도. 그 저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 참 섭섭하게 하시네. 작은 고추가 매운 거 몰라 이 사람아? 나도 어디 가서 몸 쓰는 걸로 안 밀리는 사람이야. 아 이거 봐봐. 영상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안 똑같다. 이러면은 어? 나는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내가 공복놀이 영상 이 품새 영상 보면서 매일 하루에 그냥 열 번씩 깔아가지고 내가 그냥 품새 박사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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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맘대로 해놔. 어? 이 발차기도 이씨 이거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씨. 아이고 이씨. 아이고 이씨. 아이고 이씨. 뭐 그래? 무리하지 마. 하여튼 맨날 연속하면 돼 이거. 아휴. 하여튼. 요를 택해서. 그야? 아휴. 그야? 그야? 한글자막 by 한효정